이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눈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그리고 한 주의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권 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 즉 하나의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뜻을 가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또 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 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내용과 주제에 있는데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야 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 반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입증할 일곱 가지의 기록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는 일곱 가지 기적 중 가장 마지막 기적인 동시에 어쩌면 가장 극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며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감탄하며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면 어떤 눈물이든 간에 그 눈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흘린 눈물은 언제 흘린 눈물입니까? 또 그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는 잘 울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잘 울지 않게 생겼습니까? 저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인데 눈물은 잘 흘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무언가를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크게 꾸질함을 들었습니다. 한참 혼나고는 어머니께서 무서운 얼굴과 무서운 목소리로 가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말씀하셨죠. 반성문을 삐뚜빼뚤하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쓰는데 이 어린 마음에 뭔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더 불쌍하게 보여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반성문 위에 눈물을 흘리면 이 글자가 번지면서 어머니가 이 반성문을 읽을 때 아, 얘가 많이 울었구나, 많이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위에 눈물을 흘려보려고 감정을 잡아서 눈을 깜빡깜빡 해보기도 했죠. 그래서 원하는 단어 위에 눈물을 좀 이렇게 뚝 흘려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공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을 발랐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이 단어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단어에 침을 발라서 그 글자가 번지게 했습니다. 굉장하죠? 지금은 굉장히 점잖은 것 같지만 이렇게 서있지만 어렸을 땐 굉장히 까불이었고 사고 뭉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눈물 작전이, 침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글자의 번짐과 상관없이 반성문을 가지고 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눈물 속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든 눈물이 적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눈물에도 의미가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린 눈물에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가 그 눈물에 담겨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과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대하는 마르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단이에 살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1장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전부터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들과 특별히 관계를 맺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아왔던 마르다였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낙심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눈으로 보았던 마르다였습니다. 그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라면 아니,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에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또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함께 이 말 가운데 뒤섞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의 이 슬픔과 원망에 마르다는 머무르지 않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멋진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마르다의 멋진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후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여러 말들과 그녀의 반응과 그녀의 반응을 보시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르다의 지금 이 고백, 그녀의 지금 이 믿음은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르다의 말을 듣기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누워있다가 그냥 앉을 것이다도 아니라 누워있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이미 싸늘하게 식은 아니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음이었던 이 죽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기뻐뛰며 아멘 살아나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격해야 되는데 마르다의 반응은 뒤에 나타나는 마르다의 반응은 전혀 뜻밖의 반응입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간절한 소망이 지금 이루어질 것임을 나서로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데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그때 한참 뒤에 그때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예수님 기적과 역사의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눈앞에 계셨지만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당시 부활에 대한 지식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당시 유대교의 유력한 종파 가운데 하나였던 바리세파가 가르쳤던 부활에 대한 가르침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단지 마지막 날의 부활뿐이었죠. 약속의 성취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지금 바로 코앞에 눈앞에 두고도 마르다는 단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안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사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너무 심해 무덤을 열면 안 됩니다. 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알고 있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의식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지식으로만 멈춰있는 그녀의 죽어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를 보면서 마르다의 반응과 그녀의 믿음을 보면서 사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능력의 예수님 지금이라도 당장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절망과 슬픔 속에서 움크려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감탄은 하지만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지식과 상황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사로잡혀서 나만은 상관없는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계신 예수님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금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십니까?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안에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지금 내 이 시간에 내 삶에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리아를 만나 주시죠. 간절히 기다렸지만 끝내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의 부재로 인해서 마리아는 슬픔과 실망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급히 챙겨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지만 그것을 보고도 마리아는 그녀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녀의 마음이 슬픔과 얼마나 큰 회의와 실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녀를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하여서 조용히 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슬픔과 실망 속에서 좌절하여 앉아있는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너를 부르셔. 여러분 평범한 짧은 한 문장인 것 같지만 이 문장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몇 번이나 계속 되뇌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마리아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시간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 주저앉아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완전히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가 위로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계셨던 그곳으로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가 오게끔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다른 조문객들의 위로 세상의 다른 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의 슬픔과 나의 회유와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예수님께 달려 나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마리아를 다독여 주시기 위해 그녀를 믿음으로 견인해 주시기 위해 그녀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나오도록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삶의 모든 위기와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 신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메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신다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급히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당장의 그리고 허둥지둥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얼굴이 어떠한지 머리 손질이나 화장 또 매무새가 어떠한지 살필 겨를이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허둥지둥 당장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망과 회의에 빠져 그냥 집 안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녀였지만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간절히 필요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날 건드리지마 상관하지마 라고 혼자 앉아 있었지만 사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나간 마리아 그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녀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 없이 예수님께 급히 일어나 달려가든지 아니면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불신과 회의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던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나 멀쩡한 얼굴로 앉아있을 수 있으나 슬픔과 좌절의 마음으로 회의와 실망감과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모든 슬픔과 회의와 절망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에 꼭 안해주고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뵙자마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쓰러지듯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를 안타까움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그런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리스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리스대 주여 와서 보호 서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지막 3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또 울고 있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해 불쌍히 여기셨으며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 불쌍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물을 안타까운 눈물을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에도 의미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설리신 이 눈물은 여러분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으로 그냥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계시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초상적인 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잇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여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말구유라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밑바닥의 인생도 이해하여 주실 수 있고 공감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 예수님이 참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농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자리 비천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외롭게 홀로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참 인간으로 오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오늘 나를 보고 계시며 이해하시고 당신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 속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세상은 어쩌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 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우리는 오늘도 무너지며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려움에 시험 앞에 눈물을 짓고 관계의 실패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실패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때문에 아파서 눈물을 지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 이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위해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이 시간에도 엎드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기적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은혜의 보잡으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